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든 파이프식 수동사공 전공기 HD400 HD400은 깔끔하고 강력한 성능으로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활용성 높은 제품입니다. 1회 최대 150맥까지 성공하고 5단계의 천공마진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특수초경 합급날로 이루어져 두꺼운 문서도 부드럽게 천공이 되고 페이퍼 가이드로 A3까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파지암이 있어 분리수거가 더욱 용이하고 관공서나 일반 기업체 및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문서정리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드라이버로 천공핀 고정 볼트를 풀어 천공핀을 밑으로 당겨줍니다. 세천공핀을 구멍에 끝까지 밀어넣고 고정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보인사 자체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보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